삼치 잡는 게 주로 가을 겨울에 잡잖아 이게 삼치인가요? 삼치는 저 처음 먹어보는데 맨날 여기 최 원장이 맨날 마라보야 집에서 방어만 두고 이맘때는 거의 처음 오는 거 아이가? 여기 한번 옮기신거죠? 네 옮기기 전에 저희 동문회에서 한번 가세요 왠지 이름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사귄칩을 넣어서 주문한거죠?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김하나마 넣고 밥 조금 넣고 네 소스 듬뿍 찝으시고 소스 듬뿍 찝고 마늘 넣으시고 넣으시면 마늘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우츠나 양산 예 양산아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탕이 뭐 대유밥? 대유밥 네 대유밥 전복 매장 나 우리 동문회 때 이 집을 왔었어 내가 그래 왜 니 이름이